이 학교를 전화번째로 선주 여전히 이 학교는 되게 낯설고 이상하다 그리고 평범한 듯하지만 뭔가 다른 아예다 안녕 전학생 학교 적응사한테 가? 응 야챔 그리고 학교만큼이나 이상한 아이들 12명이 있다 서로 친한 듯하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그 아이들 무엇보다 특히 내게 너무도 이상하다 그리고 이 아이가 불안하다 하지만 피우고 싶지 않다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이 뭘까? 6대 소년은 인간과 사랑에 빠지면 겉으로 보기엔 나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아이들이 아 난 없어 왔어?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너 사고 하셨다는 거야 괜찮아? 응 어 어 차가워 아저씨 차지어 아저씨 차지어 늦게? 정말 그 늦게 소년? 아니야 아닐 거야 물고기 이거 물고기야 물고기 물고기 인마 물고기 너 인마 그 힘 나에게 따라오라 선쩍한 것 같았어 애절한 눈빛과 보원의 이야기 카이한테 관심 갖지 마 이유가 뭔데? 그에다 언니가 그러니까 늑대야 늑대 의리라고 남자들은 늑대잖아 이럴까 허용한 것 같았어 했지 그에다 늑대요 rice 여기 이럴까 이럴까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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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